본인 사주 팔자는 쉽게 얘기해서 태어나기를 어떤 형태로 떠났냐 지금 본인 걸 하고 있죠 네 네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내 걸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 돈 많으면 할 수 있고 없어도 빚내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하나를 오너 사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약하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지금 내 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가로마가 안 타졌다 이게 맞는가 아닌가 돌아가야 되나 원칙에 흔히들 무당들이 말하는 공무원 사주 아니면 선생 사주 공무원을 못 하더라도 관청 밑에서 밥 오다 먹고 사는 사주 한마디로 나랏밥에 가까운 사주란 말이에요 나랏밥을 먹든가 그러면 나랏밥 먹는 사주들은 보통 융통성이 없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융통성이 없으면 내장 사면 큰일 나 왜 뒤통수 맞거나 그죠 뒤통수 때렸을 때 내가 맞았다 하는 거 알아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기가 얇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해운으로 운은 들어온 해가 열렸었거든 3년 전에 지금 본인 일 한 지는 얼마 됐어요? 지금 이쪽 한 지는 7개월 8개월 차 운이 들어온 지는 3년 됐어요 아마 GTA가 그 중 될 거예요 그때 같이 들어왔어 본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 직장생활에다가 이거 한 거 아니잖아 맞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은 썬팅샵 하고 있어요 기술지? 아 썬팅? 자동차? 네 맞습니다 자동차 성격은 꼼꼼해서 썬팅도 잘 할 수 있고 코팅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격 꼼꼼하다고 내장 사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성격 꼼꼼하면 나뭇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지일 수도 있는데 밑에서 본인이 지금 운때가 들어와서 머리가 좀 아팠을 텐데 본인 회사 생활 뭐 했었어요? 그때는 차량 판매를 했었어요 차량 판매? 네 네 판매직? 네 맞습니다 중고차 뭐 신차입니다 그전에는 또 뭐 했어? 그전에는 이제 잠깐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잠깐 식자재 영업 잠깐 했었고 식자재 영업? 네 그전에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서 일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몇 살 때 일했어요? 제가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39살에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식자재 영업 잠깐 네 그 다음에 잠깐 한 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판매 쪽 한 거고요 그건 얼마나 했어요? 그것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요? 네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네 차량 판매가 그렇지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 네 네 근데 차라리 차량 판매가 잘 맞아 보이진 않아요 네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근데 뭐 7년을 했으면 어거지로 갔단 말이야 어거지로 갔는데 또 경기 타서 보니까 본인이 기가 알바졌어 네 네 마음도 약해지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이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맞습니다 차를 팔면서 뭐 썬텐도 해주고 다 하니까 네 네 내가 보기엔 좀 친해졌겠지 네 네 알기도 할 거고 네 네 들려오는 소득이 있었을 거고 네 근데 본인의 사주는 좀 안정선을 좀 따라가는 사주거든 네 안정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안정이란 뭐냐 그냥 내가 모험하지 않는다 야 네 모험하지 않는 거는 돈으로 따지면 투자하지 않는다지 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투자가 들어갔겠지요 네 네 재수업을 하니까 네 그러면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직업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20대 초반에 했던 세무사 사무실? 네 네 맞아요? 세무사 사무실 일을 하다가 차라리 공부를 좀 더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동사무소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그 밥을 그냥 먹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사무장을 하든가 이런 식의 정리정돈 꼼꼼하단 말이야 본인이 섬세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범하진 않아요 네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나는 자동차를 판매하는지 난 모르겠다 솔직히 성실하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하면 어느 정도는 해낸다 그 등 어느 정도는 해내지만 성실하면서 융통성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게 해내요 네 그래서 그 힘들 걸 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힘든 걸 잘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이제 귀가 얇아지는 해였어요 3년 전에 운이 들어왔거든 네 근데 그때 차라리 두 가지 맥락이 있었을 거야 그냥 직장생활 다른 걸 해볼까 네 아니면 공부를 좀 더 해볼까 네 이 생각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쵸 네 뭐 공부해서 내가 뭐 무슨 공부를 하냐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적으로 세무적으로 그쪽 관련된 그쵸 그래 맞아 갔어야지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각오로 캐는 거예요 네네 그쪽끼리 본인 밥이고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 본인이 편했지 내가 보기엔 지금 뭐 한다고 해도 썬텐? 네네 여러 가지 차동차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힘들어 동업을 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동업하는 사람이네 네 맞죠? 네 동성년에선 아니고 남자 둘을 써놓을 일은 없잖아 네 네 살 맞네 보니보다 네 하... 일은 잘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난 복이 없다 응? 지금 같이 동업하신 분 있죠? 네네 내가 일이냐 사주가 없어도 동업이면 조금 복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냥 있으면 네 이 사람이 더 선배였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이를 떠나서도 기술로도 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그 밥을 또 뜯어먹고라도 사는데 네 뜯어먹고라도 산다는 거지 그 복을 네 뜯어먹을 복도 없는 사람을 지금 압았다 엎였다 그 사람 지탱하기 힘들어 지금 네 본인도 거기 더 이상 매달리기 힘들어 그럼 내려와야지 네 얼마나 쉽게 얘기해도 돼요 얼마나 썼어요 금액이요 응 금액은 7500 정도 썼어요 어휴 많이 썼다 네 7500 네 다 날리고 싶지 않으면 네 어떻게든 정리해 네 왜냐면 7500 날릴까봐 네 고심소서하고 맨날 그냥 꾹꾹 잡고 있으면 네 나중에 진짜로 그게 몇 억 될 수 있어요 어 시간은 돈이야 네네 기회가 맨날 있지는 않아 네 아직 운때는 살아있어요 네 그럼 운이 들었는데 나 왜서 망했을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운 들었을 때 망하는 분들 많다거나 얘기해줘 네 마가 같이 오거든 그래서 운이 들면 말을 쳐줘라 네 마는 유혹이야 네 기회보다 나쁜 유혹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야 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기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해였다고 했잖아 운이 들면 기가 얇아져 네 사방팔방에서 이상한 세우들이 막 두더기 시작하거든 네 그걸 잘 걸러지면 달 타고 가면 탁 좋은데 그중에서도 본인이 또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 그걸 타고 왔었으면 에헤 하고 할텐데 왜 본인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 네 너무 튀지 않고 네 너무 저거하지 않고 부하지 않고 본인도 그렇거든 그러면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야 편하네 뭔지 알겠지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말을 탔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접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할 것 같으니까 시간은 돈이고 까먹고 있어요 지금 알겠지요 버는게 버는게 아니라고 네 그죠잉 그래서 지금 점을 보러 온게 이거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고 싶으면 네 그냥 빨리 접어 아니면 이분한테 던져주고 뭐 받을 거 있으면 받든가 네 아니면 지금 당장 못 받으면 차형증이나 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나오든가 네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어 이거는 작년 한 11월 정도까지는 사업장도 내놓고 둘 다 접자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 죽자? 접자 아 접자? 미안해 잘못 들었어 접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 12월 정도부터 이제 좀 방향성을 좀 바꿔봤어요 둘이 생각도 바꾸고 좀 방향성을 바꾸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1월 정도부터는 차가 조금씩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비하면은 이제 문의 건수나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 많이 발전해 가고 있고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음 조금 더 부하게는 안 살아도 부족하지 않게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궁금했던 거는 뭐 계속 유지를 하냐 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고 혹시 이게 더 흥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궁금하긴 했던 거거든요 점사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항상 망하는 것도 네 이렇게 망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망하기도 해 네 진짜 무리하게 너무 투자한 사업들은 네 그것도 큰 돈이지만 네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던 건 이렇게 망하기도 하는데 네 어느 정도의 투자들은 이렇게 망하는 것도 이렇게 망해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 네 요거 내가 보기엔 금방 내려간다 언제 내년 봄 되면 또 사람들이 봄회가 더 성숙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 여름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직업이 그죠 빛도 차단해야 되고 더워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 더 잘 되겠지 라고도 할 수 있잖아 네 오해로 내년 운세는 둘 다 망할 수 음 나가 낄 수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일을 오래 했을 거야 네 그죠 이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서도 망하든 흥하든 대처가 되는 사람이야 네 근데 본인이랑 같이 가는 데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나라먹을 밥도 없다 혼자 먹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네 네 근데 나라먹기에는 부하다 네 아니 부족하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 머릿속에도 아직까지도 그게 갈등이 오고 네 지금 전집에 본인이 왔을 때는 그냥 그런 거잖아요 너무 잘 돼서 온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쵸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좀 내가 뭐 그 본인이 부악이면 이만큼 벌 거야 그 직업이면 그 정도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렇다고 본인도 사주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주는 아니거든 네 네 어느 정도만 대면하고 왔는데 노심초소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말은 좋은 말은 나가지 않는다 네 그냥 차라리 요렇게 될 때가 내가 운이 들었다 그랬지 네 그러면 빠져나오는 것도 그 운이 적용할 수 있는 거야 네 차라리 달콤한 조언을 해줘 음 뭐 상대 대통수치라는 게 아니야 네 네 왜냐면 이 친구는 거기서 살아도 뼈가 굵었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거기서 잘 해나가고 살 수 있어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둘이 가면 분명히 힘들다고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네 네 항상 요렇게 가는 거여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올라올 때쯤 얇아지는 가슴이야 네 네 또 얇아지는 귀고잉 네 네 차라리 안 될 때는 답이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대는 주세요 그럴 때는 할 말이 있잖아 네 차라리 이럴 때 방향을 바꿔 네 그리고 차라리 이럴 때 말하기 편하잖아 네 네 어 조금이라도 네가 좀 더 벌고 나는 좀 내 일을 하겠다 네 네 그럼 그 친구도 생각이 좀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좀 되는 거 같으니까 네 어차피 이 친구는 그 밥이야 네 당신은 그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네 고기가 자체가 바닷고기냐 밀먹고기냐 많이 얘기하는데 달라 네 그러면 본인은 본인물로 가 네 차라리 이럴 때 살짝 올려주고 가 응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그러는 데서 막 막상 망한다 아니 그 자리에 소홀히 못해 음 또다시 병현이 일어나고 그 친구는 네 다시 그걸 응용해서 또 다르게 살아갈 거야 네 하지만 본인하고 같이 가는 이상 어차피 찢어져 내년에 네 그러면 안 될 때 찢어지면 모양새가 좀 그렇고 네 안 될 때 찢어지면 말하기도 힘들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 말을 하기가 좀 쉬울 거야 네 잘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다시 가 그리고 공부해 뭐 40 넘어서도 내가 보기엔 본인은 충분히 그쪽 문이 열린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내가 보기엔 사람들도 알 거고 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를 꾀해 해 봐 어차피 내가 딱 저 점쟁이들은 그래요 어차피 딱 보면 알아 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둬놈가 어차피 딱 보면 알아 다시 그 길이야 다시 돌아간다고 네 진작 갔으면 더 좋았고 네 그러니까 자동차 일 할 때도 그냥 갔으면 좋았고 네 차라리 거기에 아예 있었으면 더 좋았고 네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 좋았구를 선택하고 그 좋았구를 가기 위해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걸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부하지는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지금이 내가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하는게 현명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직장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 벌이도 그렇고 제일 좋았던 시기는 사실 자동차 판매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렇겠죠 어쨌든 벌이를 따지면 네 그때 뭐 어쨌든 그룹 내에서 명성도 가장 높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영업직 쪽이 더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맞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세무사무실 쪽은 안 가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그럼 자동차 판매직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했었어요 그럼 그룹 다 아 아 아 네네 아니면 내가 또 남 밑에서 팔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네네 근데 크게 부담 갖고 가진 않단 말이야 애누리잖아 네네 그것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직업보다는 그냥 그 직업이 더 가볍게 낫고 네네 그리고 내가 말한 건 깊이는 오래 가고 네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크게 이런 굴곡이 없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팔다가 돈 잡았는데 선탠을 왜 합니까 안 되니까 왜 온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네네 그거는 이거거든 팔랑 되는 거거든 네네 하지만 안정되게 본인은 안정되게가 맞다 아 미안해요 안정되는 게 맞다 그랬잖아 다시 세무수적으로 가서 거기서 꾀하다 보면 네네 또 거기서 있다 보면은 투잡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 자동차는 걸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네네 내 말 틀려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죠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안정되게 일을 하다가 내가 한 차 두 대 사다가 마당에 세워놓고 좀 도와줘 하면 도와줄 거 아니야 네네 스스로 좀 챙겨주면 되잖아 네 그게 요령이야 어 거기서 아예 그냥 다이빙하는 게 아니라 네 살짝 걸치고 갈 수는 있잖아 네 근데 여기는 걸치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본인도 노동을 해야 되고 그죠 네네 뭐 영업보다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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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둘 다 참 어중간해 네네 그래서 지금 거는 100% 아니고 네 가더라도 나는 내가 제일 좋은 값은 내가 그쪽에 다시 세무사 쪽으로 일을 하면서 자동차를 걸쳐도 돼 네 그게 제일 알차일 거야 안전하고 네네 근데 다시 지금 돌아가서 자동차 판매한다고 아예 안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그나마 나은 값은 그쪽이라는 거고 네네 그러면 여기보다 나은 값은 또 자동차 판매가 맞아 네네 알았죠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 같아 왜냐면 생각이 시간이 뭐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네 봄에 또 이 기운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네네 내가 보기에는 다시 하향세야 음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본인이 갈등이 있다면 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생각 깊게 해보세요 네네 항상 내가 쉽게 내릴 수 있을 때 내리는 것도 괜찮아 네네 먼저 현명하게 생각한 다음에 답이 그거라면 네네 네네 또 잘되면 좋겠지 본인이 나가고 나서 안 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네네 하지만 지금 본인 48자에서나 지금 본인의 운소에서나 뭐든요 그걸 딱 보면은 현재적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돌아가실 때 돌아가세요 네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하면은 뭐 결말은 저랑 똑같을 거고 그렇지 그래도 이 사람이 이 길을 가 네 이 밥을 먹고 또 여기서 또 이런 것도 어떻게든 또 자기가 혼자 먹고는 살아 네네 라미터 들어가든 네네 또 누군가 또 찾아서 또 하든 네네 근데 본인은 거기서 내리면 끝이라고 음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이 가능한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하이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앞으로 지금 수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네 또 어떻게 보면 둘 다 또 삼재다잉 네네 맞습니다 그죠 응 네 이 사람은 운세로 보면 한 그냥 넉자 크고 보면 5년 네 5년이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50주를 가꿔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야 네 그죠 그때쯤 50전 전쯤 가깝게 그때서부터 안정에 취해지는 사주예요 음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에 물에 술에 술 네 네 무게가 없다잉 네 그래서 그때 철이 들고 그때 아마 조금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내 돈이 되는 지금 당연히 비포기는 힘들어 음 약간 좀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알았죠 네 본인은 같이 떠돌지 말고 네 한번 돌아가봐 다시 후회 안 할 겁니다 네 행사 그쪽 사무실 일하면서 걸쳐서 그냥 차 넣고 해요 알았죠 네네 네 네 뭐 네 네 네 네